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경이로운 소문 함께 하겠습니다. mtnw 이형빈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금요일이라 그런지 더 기분이 좋은데 위원님의 수익률 보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수익률 즐기고 계시는데요. 자 위원님의 수익률 탑5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이 정말 좋죠.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빅트컴퓨터가 31%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뉴프렉스가 12%, 엠게임, 덱스터, 한국정보통신 또한 오늘 숫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정보통신 지금도 시세가 분출하고 있어서 지금 수익률은 19.12%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지금 한국정보통신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엠게임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엠게임 지금 목표가 달성한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에서의 목표가 상향 조정 들어가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기분 좋게 입절 대응해볼까요? 네 우선 엠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게임회사로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FMC, 2월 FMC에서 베이비스텝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성장주들 그리고 이전에 게임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라든지 2022년도에 조정을 크게 받았던 이런 종목들이 지금부터 상승이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에 부합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엠게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엠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주 중에서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업사이드 구간을 조금 더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추천드린 자리에서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FMC에서 베이비스텝 발표하면서 성장주, 게임주도 상승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또한 지금 실적도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추세 상승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시게 되면 직전 저항 때가 있는 8,800원 라인 8,800원 라인 때까지는 홀딩을 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자. 다만 단기적으로 21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선 부근은 8,000원, 8,000원 부근으로 지지 라인을 지정해 놓으시고 8,800원까지 홀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엠게임 8,800원으로 목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지권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 가격은 8,000원으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 AS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지금 상한가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수익률 수정이 됐습니다. 27.5%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월 27일에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 당시에 애플페이 관련해서 사실상의 소문으로 우리 선침해 관점으로 종목을 받았던 건데 이제 애플페이 한국에 상륙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오늘장에서 전해지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더 목표가 올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선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장대영봉이 나오면서 상한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강한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에 따라서 추천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전에 10월에 매매를 했을 때 그 자리를 지금 수렴하고 있는 자리, 거기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기술적인 트리그가 발생을 했다. 이 부분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오늘 강한 장대영봉을 뽑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조금의 눌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매도가, 손절가는 이탈하지 않는 흐름 그러니까 21선에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오늘 재료와 함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10월에도 제가 이 눌림이 구간에서 우상향이 나오는 타점을 잡아서 이 구간을 상승을 가져갔었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다 수렴한 이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상당히 받은 저평가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지금 상승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현재 오늘 아직까지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분봉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한번 좀 노려보시고 다만 만약에 오늘 분봉으로 지금 분봉을 제가 방송 중에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노란톱방, 노란톱방 보고 계신 분들 노란톱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분봉상 제가 지지라인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라인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노란톱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들고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익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급등을 했다 보니까 추가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워낙 좋은 자리에 주셔서 좀 마음 편하게 들고 간다면 항상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 본다면 2주 안에 수익이 나더라고요. 계속해서 위원님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소문으로 또 오늘의 급등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문 열어볼게요. 자 오늘 어떤 소문일지. 세종시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에 힘을 쓰겠다. 전력 투구, 육성 힘 쓰겠다라는 거였는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지난 2일에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세종시의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요. 이 소문에 어떤 종목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사실 오늘 AS에는 없었습니다만 모트렉스가 오늘 장중에 또 VI 발동했었거든요. 위원님이 12월에 주셨던 종목인데 이미 목표가 달성해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소문으로 어떤 종목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소문에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섹터는 자율주행 관련 섹터입니다. 지금 모빌리티 산업 육성책이 지자체와 정부에서 올 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 내에서도 최근에 강조를 드렸었던 드론이나 로봇 산업은 이미 시세가 나와준 이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큰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소문의 상승을 자율주행 섹터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 종목명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전장용 장비 부분에서 삼성전기와 현대모비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또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한 라이다, 라이다 관련해서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퓨런티어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밀렸을 때 이 종목이 모멘텀의 훼손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밀리게 되면서 빠진 부분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나 저점을 잡아주고 우상향이 나와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21,700원입니다. 21,7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2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퓨런티어가 또 호가가 뛰고 있어서 분봉으로도 한번 체크 도와주세요. 네, 분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분봉 보시게 되면 지금 추천을 하면서 분봉이 좀 튀어 올랐는데 보시게 되면 오늘 지지 라인을 해주는 이 가격대 21,300원, 21,300원대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매수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21,300원으로 안내 드려보겠고요. 목표가 손절가 23,500원, 19,500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빈 위원님의 관심 섹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원님께서 창투사 관련해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최근 인공지능 AI와 채취 PT 등 지금 미래산업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졌습니다. 인공지능 AI와 채취 PT 개별 종목들이 지금 매수 진입 자리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런 자리인 만큼 오늘은 지금 벤처 캐피탈 업체로서 미래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창투사 관련주가 소납의 상승을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창업투자 관련주를 오늘 추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예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AI와 로봇 기업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AI 챕법 관련 기업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리고 이익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벤처 캐피탈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요즘 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채취 PT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닥에서 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온 부분에 따라서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박스권은 매수를 하시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서 승고로기를 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현재 지금 4,19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4,800원 부분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 받았고요. 지금 자리에서 딱 들어가 볼 수 있는 적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목표가 4,800원, 손절가 3,700원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